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눔 목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거든요. 목사님들도 계셨고, 존사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강의를 좀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사역자들에게 제일 많이 받은 질문들을 가지고 좀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았는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사이비 탈퇴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 이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전에도 드문드문 이런 질문들을 좀 받긴 했지만 제가 체감할 때는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사태가 딱 터지고 난 이후부터 이 질문이 좀 본격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신천지 탈퇴자들이 교회로 돌아오실 것들을 많이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하지만 실상은 신천지 탈퇴자들이 대거 교회로 오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JMS나 기타 여러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탈퇴자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종교 자체를 이제 사기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 가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에 갔어요? 그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지? 쉽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의 상처나 갈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갔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교회를 바벨론이네, 여러 가지 멸망할 곳이네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고 또 혼란들이 있어요. 교리적인 혼란들이 있고 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면 탈퇴자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사이비 탈퇴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해 드릴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 모임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이비 종교 교리를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과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 사이비 종교 교리를 조목조목 반증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것을 가르쳐주면서 중간중간 반증을 섞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 저는 탈퇴자 모임을 하면서 반증 위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급박하게 깨트려야 되는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것들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우리의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동시에 중간중간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배도 멸망 구원 뭐 JMS 같은 경우는 탈학론 이런 것들을 좀 섞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반드시 좀 하나가 추가되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성경을 역사문화적 배경으로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비종교안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역사문화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가 즉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성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진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서 사본들도 막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사본들 같은 경우는 사이비안에서는 절대로 안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탈퇴자분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아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구나. 왜냐? 사이비종교는 자신들만이 비밀한 것을 깨달은 집단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깨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예를 들어서 성경부 모임을 할 때 가르침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시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탈퇴자분들은. 굉장히 엉뚱한 질문들이 올 수 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어 그거 제가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시에 너무 주입식으로 하시기보다는 그분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인지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되 좀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그런 성경부 모임을 만들어 가시면 탈퇴자분들의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상담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상담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단 탈퇴자분들이 갖는 심리적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를 탈퇴하고 나니까 어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구나 라고 하는 억울함과 분노 때로는 수치심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아무래도 잘 못되어 있는 경우에 불안감들을 느끼고 동시에 내가 제일 친한 친구를 데려갔거나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거나 우리 자녀를 데려갔는데 나만 나온 거죠. 죄책감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리 상담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하면 좋아서 사실 저희 바른미디어도 이 부분이 참 많이 고민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MOE를 맺은 상담소들이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좀 네트워킹이 좀 앞으로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무튼간에 교회에서 좀 가까이 계시다면 저희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라도 좀 탈퇴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 중에는요 우리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최근에 제가 많이 체감하는 게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세들 상담이 조금씩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세라 하면 사이비 종교 모태신앙인 경우도 있고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가게 된 경우들 그리고 탈퇴했을 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이비 종교도 좀 폐쇄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개방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사이비 종교 자체가 폐쇄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인 단체와 개방적인 단체 그럼 폐쇄적인 단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기네들 왕국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데 개방적인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교육도 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폐쇄적 같은 경우는 교육을 거의 못 받습니다. 교육을 거의 못 받고 개방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폐쇄와 개방에 따라서 그 정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어떤 분위기나 그 환경 속에서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거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든 어떤 취업 교육을 받든 이런 어떤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 결국 우리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들 그런 툴들을 좀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성경 공부든 심리장담이든 우리 사회를 살아갈 준비든 회복이거든요. 회복.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회복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복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좀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두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회복의 정도가 다 다른 사람이 모였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 드렸던 이 세 가지 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단사이비 탈퇴자들이 왔을 때 정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